순수팔상민 직감 노차당의 운영 시간에 뭐래 가르기 학습 부복 가르기 부모... 밴 공 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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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기. 나쁜 유물은 아닌데 선투에 도움되는 거 좀 낫으면. 정권 수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 잘 먹고 다니네. 병번 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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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성수나올것같았으면 피갈김쓸걸... 망할... 물... 마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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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의 섬탑집 무예의 격분 지금은 격분이 먼저일 것 같은데 무예도 땡기지만 같이 나오는 거 봐 세상에 4평 왜 또 하니 펀텍 받은 자 아씨 아씨 격분 고기 각보고 오히려 좋아 아무튼 좋은 저지 정권수형 운명가려기 정권수형 운명가려기 버틸 만한가 버틸 만한가? 버틸 만하면 안 넣고 개노답 개노답 사명세다 더욱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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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읍 아멘 하나 No 산재직풍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아 이거 안된다 아니다 이것도 된다 되는 카드 1 2 3 4 5 6 안 되는 카드 1 2 3 4 5 아니다 4 식권 시간의 모래 시간의 모래 식권의 모래 게노삼 리턴즈 첨탑을 원데이 투데이 오십니까? 담뱃대 갑분담 줄담고 출담 출담 마키나스 맨날 서턴을 나가가지고 밴드 터트리고 밴드 터트리고 단식 메요 메요 메요는 플러스 아닌데 다시금 플러스임 혹시? 네 그래서 카메라 띵띵 오메가 왜 안주워 오메가 왜 안주워 오메가 왜 안주워 어 안돼 내 포션 심판 마술 칼날 집에 플렉스 해버렸다 뭘 게 없네 나껍 줄담 술고담 아 잠만 무해 어차피 순화는 아니고 무예 널만사 겸 두미 손절 손절이 쓰면 심장 잡을 때 안심 다마루 싸니까 산다 별 필요없는데 배가 싸네 배가 싸네 배가 싸네 배가 싸네 배가 싸네 부복 강화돼 있었으면 집어서 강림 노려봤을텐데 전공 직감 순수 능숙강 섬 다 어디갔어 다 어디갔냐고 심호흡 네 노답이네 잠시 먹으면 전공иб이 안 된다고 인정 저 기기 덩어리 치아 몇 대를 패는 거야 카드 29장을 쓰네 공격 말고 딜 주는 거 오메가용 심판 어 아까 부복 플러스 얘기하니까 진짜 나왔네 막상 또 나오니까 집기 싫네 딜 카드가 이제 다 강림 경지 푸는 애들이라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시간에 모래 정도는 가능하긴 한데 시간에 모래 정도는 가능하긴 한데 안쪽으로 가득 아래 띵 복그미 기도 강림... 강림해서 뭐하냐? 강림... 강림한 다음에 뭐해? 강림한 다음에 때릴 딜카드가 없는데 학습 강림해도... 앗, 서순 서...순 서...순 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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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림 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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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1쏘있어. 아이고... 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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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벤 도고리... 도우 마 벤... 고리... 도우 마... 아... 아... 쓰레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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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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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마음의 옷에 뿔러스. 글쎄요. 잘 모르겠음. 밴드가 왜 이러지? 다음 턴에 죽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일단 다음 턴에 벨트 휘두룩이 된다. 다음 턴트 휘두룩이 된다. 다음 턴트 휘두룩이 된다. 다음 턴트 휘두룩이 된다. 시간에 모래에 코스트 낮춰야 되니까 들고 있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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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저지 먼저 쓰고. 추워두어. 추월 적 있고. 추월 적 있고. 추월 적 있고. 잠깐만 와이씨 격분이 격분이 격각보다 앞에 들어가면 헐 그래도 강림을 할 수 있는 하지만 바로 것도 무 firing 탐톤에 못막네 맞아야 되네 탐톤에 근데 맞아도 살기 때문에 근데 다음 턴에 4평쓰고 맹공저지까지 잡히면은 다음 턴에 격분이 잡히니까 이길 수는 있겠다. 격분 때리면 이기지. 찰싹 탁탁탁탁탁탁 왓처가 고기를 192 했다고? 세상에 배부르네요. 영웅사 엘리트 많이 잡았는데 점수가 그렇게 높진 않다. 엘리트 많이 잡히고 엘리트 많이 잡히고 칠하 엘리트 많이 잡히는